자격 역할에서 나오는 특유의 미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이 캐릭터가 정말 나쁘게 보여야 될 때 오히려 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이렇게 박배우님 여태 했던 빌런과 사냥개들에서의 박성원표 빌런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 정도는 이제 행동을 옮기지는 않았어요 연길이는 부하들을 시키기도 하면서 부하들이 처리 못하면 답답해해서 스스로 나서죠 직접 박성원 배우님의 What's in my back? 대본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대본? 조용히 해니 조용히 우리 스태프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사행시? 기승전 바밤바 근지라는데 사랑하는 냥 냥이 우리 밍크 코코야 개 개 조심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밖에 나갔을 땐 들어와 들어와 냥이 그 다음 문화 섬 냥이